호돌이 쌀툰 혹시 호돌짱123 님이신가요? 저 중고나라 아이디 호그이트예요. 안녕하세요. 빨리 오셨네요. 실제로 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요. 감사해요. 약간 서련 닮으신 거 같아요. 그쪽은 설사 닮으신 거 같아요. 설사요? 재밌는 분이시네. 약간 좀 도도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그쪽은 되게 남에게 잘 퍼줄 거 같이 생기셨네요. 혹시 제품은 들고 오신 건가요? 저기 제 차 쪽에 있어요. 근데 혹시 드라이브 좋아하세요? 네? 저랑 드라이브 해주시면 물건 팔아드릴게요. 어때요? 뭐라는 거예요? 장난치지 말고 빨리 주세요. 장난 아닌데요. 여기 주변 한 바퀴만 해요. 진짜 짜증 나네. 그냥 안 살게요. 안녕히 가세요. 장난이었는데. 갖고 올게요. 잠시만요. 입금이나 빨리 하세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고십오만 원 맞죠? 저요. 여행이에요. 잘 하셨겠죠. 여기요. 가볼게요. 그리고 그렇게 꼬리 치고 다니지 마세요. 그러다가 사람 잘못 만나면 큰 코 다쳐요. 뭐야? 어디서 훈계질이야? 빡치게 집이나 가자 아, 입금 내역 알림 왔나 보다 95만원 맞죠? 보다가 사람 잘못만 보는 핑크같죠 저 중고날 아이디 꼬불트에요 남에게 잘 퍼질 것 같으신지 그쪽은 산사 잘 되신 것 같아요